쿠팡이 지난해 매출과 적자 규모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쿠팡은 지난해 매출이 184억 637만 달러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적자도 늘었습니다. 지난해 영업적자는 14억 9,396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8,040억 원에 달해 2013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. 쿠팡은 코로나19 방역과 쿠팡 이치, 쿠팡 플레이 등 신산업을 위한 투자 비용 1억 3천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.